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노미얼 트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가격이 40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40달러인데, at the end of one month, 한 달 뒤에 42달러나 38달러가 된다고 했습니다. risk-free interest rate이 8%고, 1년 단위로, 그리고 with continuous compounding, 연속적으로 누적되는 형태가 8%가 된다고 주어져 있고요. 이때, what is the value of 1month 유럽형 콜옵션 with a strike price 39달러의 strike price, 행사 가격을 하지는 1개월짜리 유럽형 콜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바이노미얼 트리에 관한 문제니까, 지금 현재 시작 가격이, 현재 s가 40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는 게 이제, 지금 현재 이때가 su값이 결국은 4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d값은 38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5%씩 이제 오르고 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는 1.05고, d는 0.95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자율 r은 0.08이 될 거고, 행사 가격 k는 39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개월 동안, 이제 1개월 후의 가격이라고 했기 때문에, 델타 t는 1분의 12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서 우리가 다뤄볼 건데요. 그러면 우선은, p, 확률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risk-neutral property p는, u-d 분의, e의 r, 델타 t의, 마이너스 t가 되는데요. 지금 분모는 1.05 빼기 0.95, 즉 0.1이 될 거고요. 분자는 2에 0.08에서,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 델타 t가 1분의 12이 되겠죠. 그리고, 빼기 0.95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이제 정리를 해서, 0.1분의 2에 0.02에서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0.95가 될 거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컴퓨터로 한번 구해보면, p가 한번 구해보면, 0.02 곱, 나누기 3에다가, 빼기 0.95 곱하기, 나누기 0.1이라서, 대략 한, 이 값이 0.5669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0.5669 정도가 되어서, 이제 이 가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F를 구해보면 될 겁니다. 자, F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F, U 값은, 이제, 콜옵션이라고 했으니까, 행사각이 39니까, 행사를 하면 3이 되겠죠. 42에서 39를 빼면, 그리고 여기 F, D는, 38이 39, 행사각보다 낮으니까, 행사를, 0하고, 맥스를 취하면, 0이 되겠죠. 즉,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제, 옵션의 가격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 옆에 구해보면, P는, 아니, 그 F는, 여기에 value를 F라고 하면, F는, 이자율만큼 우선 할인을 하고요. 12분의 1, 그 다음에 갈로 열고, P에다가, 지금 여기서 구한 이 P에다가, 그 다음에, 3을 곱하고, 1-P에는 0이겠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3 곱하기, P value에다가, 3P에다가, 2에, 마이너스 0.02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값 컴퓨터로 하니까, 정확한 값 P를 곱하면, 마이너스 0.02 곱하기, 3을 하면, 1.6894 정도가 나오겠네요. 이 값이 1.689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1개월짜리 유럽편 옵션의, 콜옵션의 현재 가격은, 1.6894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음, 이왕트리 모형에서, 우리가, 유럽편 콜옵션의, 현재 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리스크 뉴트로폴리티, P를 구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페이오프를 이용해서, 델타 T 시점의, 옵션 밸류를 구하고, 이자만큼 할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구한값이, 1.6894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기간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